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대급으로 거지같은 그러니까 남편과 자식을 배신한 그런 불륜이야기 가져왔는데요. 한번 봅시다. 제목 아내가 몰래 바람피우는거 1년동안 그냥 아예 모르는척 조용히 은밀하게 기만 모았는데요. 이제 니들은 그냥 죽는거지. 원제 바람피 나내라 이혼할 예정인데 뭔가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본문전에 먼저 한가지 말씀드려요. 지금 작성하는 이 글은 지극히 남편인 제 관점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이자 착한 사람 그리고 아내는 가해자이자 나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걸 양해 부탁드리며 다만 그 어떤 거짓도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써볼테니까 보시고 많은 좋은 꼭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부부는 결혼한지 6년 됐어요. 아들이 하나 있구요. 아내와 저는 나이차가 제법 많이 납니다. 전 직장에서 만났고 제가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뒤에 한 1년정도 지났을 때 이때 저희 아내가 고졸격리로 저희 부서에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비춰볼 때 남편은 당시 한 27,8살 그리고 아내는 20살이라는 거겠죠. 저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이 있긴 했지만 아버지가 맞이고 가장인 그런 대가족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동생들 그러니까 저희 삼촌 고모들 전부 분가하고 난 이후 남은 우리 세 식구들 그럭저럭 사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제가 외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가정사가 상당히 불행한 편인데요. 유복하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다른 형제자면 있구요. 아내가 입사를 하고 몇 달이 안됐을 때 제가 먼저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는데 이게 연애를 해보니까 서로 성격적으로 안맞는 부분이 꽤 많더군요. 특히 생활 패턴에서 굉장히 안맞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통칭 맷집이 좋은 타입의 인간이라 욕을 먹어도 크게 개의치 않고 또 상처 같은 것도 잘 안받아요. 그냥 묵묵히 재할 일을 하는 그런 남자입니다. 당시 여친이었던 아내와 싸움을 하든 뭐 안맞는게 있든 그냥 제가 맞춰주고 져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더군다나 나이가 어린 친구니까 그냥 그렇게 했던거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결혼에 대해서는 자꾸 의문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이걸 어쩌나 늘 고민만 했는데 그러던 제가 아내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당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 중일 때 이게 말이 좋아 이직이지 거의 9개월 동안 놀았어요. 백수처럼. 그때 이미 연애를 시작한지 벌써 4년이나 지난 시점이었는데 놀고 있는 저만큼이나 아내도 분명히 힘들었을텐데 그러니 뭐 먼저 헤어지자 이러면 헤어져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내가 자기 돈으로 데이트 비용을 내고 여러가지 자잘한 것들을 해결해주고 그러니 저도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었고 9개월 뒤 다른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때 이 여자는 정말 좋은 여자다. 결혼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거고 새 직장을 잡고 1년 뒤에 결혼 날짜도 같이 잡았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는 가타부타 별로 언급을 안했지만 어머니는 좀 걱정을 하시더군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이혼가정, 편모가정이라서 그랬던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결사반대 그런건 절대 아니고 그냥 좀 걱정이 된다. 괜찮을까? 이런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머니한테 제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독였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불과 한달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출산시기에 맞춰 육아휴직을 했고 근데요 아내는 청소, 살림, 요리 등등 이런 쪽에 굉장히 무딘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칠게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게을렀죠. 잠도 되게 많고. 결혼하고 살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싸우고 할 시간이 없더라구요. 왜냐? 결혼 한달만에 아이가 생겼으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냥 계속 우쭈쭈 해주면서 출산시기를 맞이할 수 밖에 없었죠. 특히 출산이 주는 그 행복감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고 좋더군요. 그래서 뭐 그때는 그런 불만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건 출산 이후부터죠. 아내는 육아휴직을 하고 조리원에 보름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있기 싫다고 해서 결국 저는 조리원에서 직장으로 왔다갔다 출퇴근을 해야 했으며 조리원 끝나고도 도우미 이모님을 한 일주일 정도 썼습니다. 또 야간에 한두 시간마다 아이에게 분유 먹이는 거 100% 제가 다 했어요. 아니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아내는 애가 울어도 절대 일어나질 않았기 때문이죠.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솔직히 이거 굉장히 짜증나고 힘도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자식을 열 달 품은 아내에 비해할까 아내가 더 힘들었겠지 그런 마음에 또 원래 잠도 많은 여자니까 다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또 내 새끼 아닙니까? 내가 먹여야지 뭐. 단 이게 한 3, 4개월 정도 혼자 계속 야간 수유를 하다 보니까 사람 맛이 가는 겁니다. 직장에서 제 상태는 굉장히 안 좋았죠. 그렇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내는 집안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설거지랑 일부 청소는 하긴 했지만 집안은 늘 더럽고 지저분하고 어수선했죠.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돌이 되기 한참 전부터 어린이집을 보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하는 집안일의 양은 전혀 늘어나질 않았어요. 거기다 퇴근 후 육아는 항상 제 몫이었으니까 그런데도 저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왜? 내 새끼고 내 아이 보는 거 나도 좋았으니까요. 다만 퇴근하고 밥 준비해가 먹이고 애 먹이고 씻기고 거기다 놀아주고 재우는 것까지 오롯이 제 몫이다 보니까 정작 저희 부부는 서로 대화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게 싸그리 없어지는 겁니다.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애랑 쿵쾅쿵쾅 놀다가 골아떨어지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결국 저도 지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게 없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좀 도와달라 SOS 요청을 했는데 나도 힘들어! 이러면서 모조리 묵살해버리고 어쩌겠습니까? 별 수 없이 제가 계속 육아에 진 대부분을 맡게 됐죠. 99.99%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저희 부모님 집에 가는 걸 아내가 굉장히 좋아했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저녁밥 얻어먹는 게 그렇게 좋았대요. 일단 저희 어머니 요리 솜씨가 굉장하고 어저도 배달음식을 먹는다 해도 항상 아버지가 계산하니까 부담도 안 되고 좋았던 거죠. 물론 이건 저도 좋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인데 싫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딱 이거 하나 말곤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일단 부부관계가 거의 전무하다 할 정도로 멸종해버렸고 당시 저는 애를 보다가 10시에 골아떨어지기 바쁘고 한 새벽 4시쯤에 일어나면 컴퓨터 게임을 좀 했거든요. 제 원래 취미가 컴퓨터 게임이랑 축구밖에 없었는데요. 주말에 축구를 늘 하다가 결혼하고는 단 한 번도 못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저한테 남은 유일한 취미는 게임뿐이었어요. 그래도 이게 육아에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밤에는 절대 안 했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 건데 아내는 이것도 불만이랍니다. 왜 자기가 눈을 뜨고 옆을 보면 없냐 이거죠. 그거 할 시간에 그냥 잠 좀 더 자고 저녁에 나랑 시간을 가지면 되잖아. 이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이게 뭐 게임을 길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 이해를 못해주는 아내가 너무 미웠고 또 찌는 잘 놀면서 또 그런 감정 때문인지 이상하게 더더욱 포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육아를 좀 도와주면 나도 시간이 생기겠지 이런 말을 했는데 역시 쉽게 될 리가 없지요. 어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나가다간 아예 답도 없는 거라서 결국 서로가 조금씩 노력을 해보자 이런 결론이 나긴 났는데요. 문제는 부부관계 여기서 계속 커다란 불만이 생겼습니다. 먼저 아내의 불만은 이래요. 결혼하고 제가 살이 좀 많이 쪘거든요. 살이 쪄가지고 자기 살 쪄가지고 알이 예전보다 작아졌잖아. 이러면서 큰 불만을 토로했고 반대로 저는 너 애 낳고 헐거워졌잖아.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비화를 하듯 기분 나쁘게 말한 건 절대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같이 쾌개운동을 해보자 같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보자 노력해보자 이렇게 좋게 결론이 나긴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또 생각도 못했던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바로 저희 아이 입에서 엄마가 아니라 아빠 소리가 먼저 터진 거예요. 아니 왜 엄마가 아니고 아빠냐고 다른 아기들은 다 엄마부터 아는데 이러면서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그러면서 왜 애가 아빠만 좋아하냐고 저한테 푸념을 하는데 아니 그럼 육아를 아빠는 내가 다 하는데 당연히 아이도 아빠는 좋아하지 엄마는 좋아하겠냐고 안 그래요? 진짜 이럴 때마다 확 때리고 싶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골뚝 같았지만 그래도 이해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왜? 이 여자는 누가 뭐라 해도 내 아내니까요.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가 발발했고 저는 저만 장기간 재택근무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아이와 저는 거의 24시간에 붙어있게 된 거고 부자 간의 유대관계 역시 당연히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집에서 외톨이가 되어버린 거죠. 아내는 아이한테 걸핏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질투로 저한테도 화를 내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이가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냐 화내지 말고 좋게 타일러라 이런 입장이었고 아내는 아이가 나쁜 버릇이 들기 전에 혼쭐을 내가지고 제대로 통제를 해야지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납득할 수도 없고 납득해서도 안되는 일이라 결국 그때부터 아내와 저 사이에도 골이 생기며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또 이때부터는 게임을 새벽에 하지 않고 밤에 했어요. 잠깐씩 아내와 걸핏하며 싸우게 되니까 저도 화가 나가지고 이런 아내를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군요.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을 배려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던 걸 이제 저녁에 그냥 쌩까고 했다 이거죠. 그러자 아내는 자기 수면에 방해가 된다며 아이와 같이 자지 않고 침대에서 자기 혼자 잠을 잤습니다. 그럼 저는 아이와 바닥에 이불을 깔고 같이 누웠죠. 그렇게 아이가 먼저 잠들면 아내 옆으로 가지 않고 그냥 게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게임 다하고 나면 아이 옆으로 와가지고 같이 잠을 잤죠. 걸핏하면 죄도 없는 아이한테 성질을 내는 아내 이런 모습에 저도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재택근무가 끝나고 다시 출퇴근을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때 한참 바쁜 시즌에 돌입해가지고 거의 한 달 가까이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해야 했었습니다. 사실 이때는 아내가 퇴근하고 와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출근하기 전에는 항상 제 어머니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제 야근 시즌이 끝난 뒤에 자기가 한 달 동안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바람을 좀 쐬야겠다. 나 혼자 여행을 좀 보내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오더군요. 솔직히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 싶었죠. 하지만 계속 힘들었다며 때를 쓰고 또 사실 열심히 해온 공이 있는 건 맞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제주도로 2박 3일 동안 아내 혼자 다녀왔는데요. 갔다 오고 나서 아내가 찍은 영상들과 사진들을 쭉 보는데 뭔가 이상한 게 하나 있는 겁니다. 어떤 영상이었는데 이게 아내를 찍고 있는 영상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아내 본인이 삼각대에 걸어놓고 찍었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이 카메라 앵글이 아내를 계속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누군가 찍어준 거죠.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찍어준 건데 그날 밤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2부로 갈게요. 올리는 즉시 고정 댓글을 링크에 달아놓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